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돋보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자신의 존재 혹은 재능 등을 인정받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심리가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피호감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속없는 빈 껍데기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빈 껍데기인 척하는 사람들 첫 번째 있는 척하는 사람 옹색하고 없어 보이는 것보다 기왕이면 여유있고 윤택해 보이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 나갈 때도 내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이 뭔지 고르고 또 고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부자들처럼 하고 다니려니 문제입니다. 원룸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고 200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보다 더 비싼 명품 핸드백에 목을 맵니다. 매월 할부값에 유지비를 대느라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니 생활은 늘 허덕이기 마련이죠. 더욱이 문제는 검수하게 사는 친구들을 보고 구질구질하게 다닌다고 비아냥거리고 무슨 냄새라도 난다는 듯이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수에 넘치게 있는 척하고 살다가 정말이지 피똥 싸며 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빈 껍데기인 척하는 사람들 두 번째 아는 척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책 한 권 읽고 신념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우습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습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책 한 권으로 인해 굉장히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게 되고 맹목적인 데다가 공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향해 아주 극단적인 언행들을 서슴치 않습니다. 자신은 신념에 대해 투철하다고 믿겠지만 사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죠. 또 다른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가치관만이 정답이며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 많다는 것이 꼭 다양한 생각과 인생을 품을 수 있는 이해심과 아량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는 척하지 말고 다른 인생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젊은이의 인생이라도 말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빈 껍데기인 척하는 사람들 세 번째, 센 척하는 사람 학창시절 주먹에나 쓴다는 학교 짱의 빌부터 똘만이 짓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센 척하던 모지리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찌질한 놈이지만 자신만은 진짜 자기가 센 줄 착각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죠. 해병대에 입대한 친구가 휴가를 나오면 꼭 군인도 아닌 민간인인 자신이 친구의 해병대 모자를 쓰고 술 취한 개꼬장을 다부립니다. 해병대 근처에도 못 가봤으면서 말이죠. 모두 센 척하는 놈들의 비굴한 모습입니다. 센 척을 꼭 주먹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죽었다 깨나도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 아주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틀린 거 뻔히 알면서도 인정도 않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버틴기죠. 아 이런 사람 정말 답 없어요. 왜 이렇게 센 척하면서 버티냐 하면 자존감이 워낙 바닥인지라 스스로 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면도 텅 비어 있어서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마치 목숨이라도 잃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잃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젊은이들 사이에 문신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더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문신 그러니까 타투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타투를 깡패들이 시작했던 연유로 마치 일본 야쿠자들의 풍으로 타투를 해서 센 척하던 찌질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난 큰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1년 전쯤 오른쪽 팔꿈치에 크게 타투를 했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 처음으로 흉터 의식하지 않고 반팔 셔스를 입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있는 척, 센 척, 아는 척하는 사람들 외에도 다른 사람 가르치려 드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잃은 자기만 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며 늘 바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척하는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사는 가여운 엑스트라 연기자라는 생각이 그냥 벗득 나네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엑스트라가 아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연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척하지 말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